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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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네요. 죽여. 끊어. 안녕하세요. 감독님, 피디님 왜 그러세요? 어머, 다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김다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91년생이고요. 지금 영화 타인의 고력 현장에서 겁탄력 일을 연기하고 바로 오느라 의상과 분장을 미처 바꾸지 못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기 한번 볼까요? 네. 자유연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외숙들이 죽던 날 밤 어머니께서 목 넣을던 그날 밤 아버지 전 13살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륙을 하실 때마다 전 그 방에 달려가 마방진을 풀었습니다. 하여 어제까지 33방진을 풀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해해보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민무질, 민무고 제 외숙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 나이 어린 이방석, 이방번 제 숙부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 오로지 홀로 권력을 치여했기 때문이셨습니다. 저도 죽이십시오. 제 외숙들과 숙부들을 쥐같듯이 쳐도 저도 똑같이 죽이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